자 정별부터 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변입니다. 하나, 둘, 셋 오른쪽을 봐주시고 오른쪽 네 좋아요. 네 하나, 둘, 셋 자 왼쪽입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정변을 보면서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릴까요? 사장님한테 네 하나, 넷, 하나, 넷, 셋 네 오른쪽입니다. 네 다시 한번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. 네 네 네 네 좋습니다. 네 홈스타 네 감사합니다.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기를 했습니다.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네 오른쪽입니다.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네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네 정혜성 씨 호주 한번 다시 한번 다른 호주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네 네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. 네 좋아요. 왼쪽입니다. 왼쪽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인형 같은 메모 자유성 씨였습니다. 우통을 오가는 배우다 라는 네 우통을 가진 배우 최우실입니다. 네 정면을 보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. 정면 네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 네 네 자 왼쪽입니다. 네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 최우 네 지하층에서 오늘도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. 네 자 정면보면 최우 씨 반의 호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쪽으로 다시 한참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같이 똑같이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좋아 네 왼쪽입니다. 하나 둘 셋 네 네 아우 배우분들이 너무나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우 씨 자 함께 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자 오른쪽을 가주시고요. 네 네 네 성남자의 상징 한상재 씨가 연기적으로 크게 변신을 했습니다. 왼쪽도 한 번 가주시고요. 네 네 네 정면을 보면서 한장 씨만의 네 도전을 어떻게 드리면 네 네 네 네 아 저 뒹동뒤질데요. 네 네 아쉽습니다. 네 자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.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네 자 왼쪽입니다.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에 저를 보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. 여행감으로 캐릭터의 남다른 존재감을 네 자랑하고 있는 우승이 씨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른쪽입니다. 네 이어서 왼쪽을 네 함께하겠습니다. 네 정면을 보면서 우승이 씨만의 포즈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네 복박시 네 오른쪽입니다. 다시 한 번 네 이어서 왼쪽으로 가주시고요. 왼쪽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청춘 노멘스에 딱 어울리는 연기를 선보인 두 분 네 촬영했습니다. 정면부터 네 같이 네 편하게 정면입니다. 네 정면 자 오른쪽도 한 번 해주시고요.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. 네 정면을 보면서 사랑이 한테 한 번 같이 한 번 할까요? 한테 한 번 네 오른쪽 보면서 다른 한테 한 번 네 자 네 자 네 마지막 한 번 왼쪽입니다. 네 자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정면부터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네 네 네 자 오른쪽으로 한 번 해주시고요.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.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제 분 계시고요. 네 두 분 올라와서 네 이영희 씨와 제원석 씨 올라와서 배우분들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네 키가 너무 크다고요. 2,5,5,5,5 성장이잖아요. 같이 있네. 자 네 하하하하 네 네 붙어서 네 붙어서 네 네 자 좋습니다. 네 정면입니다. 정면 네 정면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을 걸어주시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. 오른쪽 네 네 사선으로 살짝 네 문수빈 씨가 약간 아프다 주시고 네 됐습니다. 네 네 네 지금 허정민 기자가 바라보시고 네 감사합니다. 자 왼쪽입니다. 왼쪽 네 왼쪽을 걸어주시면 네 잘하겠습니다. 네 네 네 네 정면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한번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자 오른쪽을 모두 파이팅 하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 왼쪽을 보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계시고 우리 감독님 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독님 함께 네 무대 위에서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원 감독님 네 잠시 뒤에 인사를 하기로 하구요.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성 드라마 연기 마술 마법 사나 맞죠? 네 김정원 전화하겠습니다. 정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정면으로 서로 앞개도 호주하고 네 약간 네 네 좋습니다. 자 함께 다시 한 번 네 자 좋아요. 네 촬영하겠습니다. 네 부상크림 파이팅 한번 할까요?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독님 파이팅 네 네 오른쪽을 보면서 호흡을 잘 촬영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네 네 네 네 왼쪽입니다.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기는 이제 15,000,000,000에 달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면 인터뷰 시작해야겠습니다.